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나스의 반지파와 함께 루벤족속과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페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안문족속의 경계까지와 길라앗과 및 그술족속과 마아갓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사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와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 냈어도 그술족속과 마아갓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와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다라 아멘 믿음으로 이루는 현장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상반기 전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중고대청, 랩런트, 초청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각 기관, 초청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는 물론 매일 해야 되죠 그렇지만 1년 중에서 우리 예원교회에서 집중 전도하는 기간이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에 진짜 몇 번 안 되는데 이런 전교회가 전도 집중하는 시간표에 내 것에 묶이지 말고 육신적인 것에 묶이지 말고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과 교회 방향이 내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나는 지금 이거하고 안 맞아 그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이 마음만 먹으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향과 강단의 방향에 맞춰서 내가 진짜 설령 없어도 기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뒤처지면 그 진에서 뒤처지면 불배물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성도들하고 하나 되시고 또 담당하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하나 되시고 절대 딴 혼자 처지면 불배문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에 하나 되서 원네스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다 있다니까 응답도 축복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죠? 포금 때문에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원네스되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믿으면 된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정말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행위도 필요 없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만 믿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우수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이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지 다 불었고 이제 언약 붙잡는 기한 시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장 정복의 우선순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족속과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본문의 내용은 가난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을 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보고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걸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지팡이로 두 번 내려쳤어요 바위를 말만 하라고 했는데 두 번 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말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치냐는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 그래서 그 불신앙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가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 입성하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난을 들어가는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 정복을 위해서 이제는 아모리 지역을 통과를 해서 이제 가난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우리가 좀 아모리 지역을 통과하겠다 당신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통과만 하겠다 통과시켜달라 근데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싸움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요단 동편의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산도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과 싸우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들의 족속을 다 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과 그 다음에 바산 왕국이 다스리던 60개의 성읍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한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국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신해산입니다 이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출애국 23장이 보면 뭘 주셨냐면 가난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주셨냐면 그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들을 내가 끊을 것이다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내 손에 넘기겠다 언약 다 주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복해라 언제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 알려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자세하게 약속을 다 해줬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과 현장을 정복하고 이 가정과 이 직장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수준도 아니고 내 형편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 마귀들이 대적들이 도망가게 하겠다 쫓아내 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잠원 19장 21절에 오직 여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의 뜻이 뭐죠? 사천말씀문동 237보고마 그건 뭘 말하죠? 전도와 성교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한마디로 뭐예요? 영혼구원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올해 나를 영혼구원에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가정을 내 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구원에 사용하신다는 것이구나 그러면 뭘 잡아야 되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지 그런가 보다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긴 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우리와 지금 믿으면 우리의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보니까 아 하나님은 올해 올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의 모든 예틀을 깨고 세틀 응답을 주시겠구나 나를 쓰시겠구나 영혼구원에 나를 완전히 서도록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언약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꺾었는데 이 거인족 속들을 강한 자들을 꺾으니까 거기에 딸린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됐죠 이제 여러분이 현장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차지한다 흑암부터 우리 가정의 흑암, 지역의 흑암 이 기관부서의 모든 사단막이 이 분리, 이관시키는 흑암부터 꺾고 이 영혼들 붙잡고 있는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마곡에서도 새가족들이 또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다 반갑지만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작년에 전도 캠프에서 그 다락방이 열린 분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캠프에서 영접해가지고 다락방 작년 연말부터 한 6개월 했나 봐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온 거죠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 전도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특히 관계도 아닌데 그 다락방에서 6개월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아 이것이 아기를 뱃속에서 품어서 낳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 이것이 정말 이 막 걸음 주고 물 주고 해서 가꿔서 그걸 거두는 농부의 심장이 아니겠냐 여러분이 정말 흑암 꺾고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게 막 한영혼 이번 주도 데려오려고 얼마나 기도가 될지 모를 그렇죠 엄청 기도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 흑암부터 결박하고 현장 정복에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속해야 할 기도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담당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다 우린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레위인의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이 현장 품고 영혼 품고 이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는 예원 효잔치가 진행됐는데 강서구와 우리 인근에서 한 4천여분의 어르신들이 이번에 또 초청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가 참 좋았죠 그런데 가장 이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어요?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하이라이트죠 참 우리 목사님이 다인 목사님이 너무 멋있으시구나 저도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아주 잘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분이 젊은 분이 권사님이라는데 완전 우리 멤버구나 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도운동을 축복하시는구나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이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또 초청된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또 교회화 되고 그분들 통해서 가문 보고마 지역 보고마 문까지 열려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D-Day니까 계속 여러분이 현장 영혼들 품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정착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고 제가 제가 주일 2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영접반을 얼마나 기합니까 얼마나 기합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길에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되나 물론 될 수도 있지만 현장 아는 분들은 이게 자기 어찌 됐건 자기 발로 이게 교회 온 게 기적이라 이제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과 현장을 놓고도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화되고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캐를 체험하고 믿음이 날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인데 좀 아쉬운 것은 그렇게 100% 믿지 좀 덜 믿어갖고 가나 못 들어가는데 이 믿음으로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자로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맞느니라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예배 승리하시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계속 또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방이 있어갖고 못 들어갔는데 주일날 장로회 부부 특강을 하셨잖아요 단임 목사님 그거 우리 우리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면 거기 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날로 믿음이 성장해서 오직 여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현장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